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강원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만 강원도 내 유권자 133만 명 가운데 23만 명이 투표를 마쳐 평균 투표율이 17%를 넘겼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6시 춘천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유권자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길게는 20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15분 만에 60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 표가 참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주권인데. 1등으로 한번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또 다른 사전투표소. 출근하기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학생, 직장인, 군인 등 사는 곳, 하는 일은 다르지만 내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마음만은 갔습니다. 춘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께 투표를 했습니다. 관심이 젊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사전투표 첫날 강원도 내 투표소 193곳에서는 별다른 사고 없이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 등 투표지를 받습니다. 관내 유권자는 바로 투표함에, 관외 유권자는 배부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강원도의 역대 사전투표율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2년 전 대선 당시 38.42%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소 보완 관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됩니다. 투표 첫날 일부 투표소에선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